해설 우유 우유 여러분들 이거 만들어 내용. 뭐야. 거물점에 있잖아요. 봐봐. 뽀락을 만들려고.. 젤리 석을 바다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골고루 양백추 양백추 양백추? 엄마야, 초콜릿 고구멍빵 먹고 싶어? 고춧가루 마늘 마늘 반찬물 주인공 큰일에 우린 당시에 적은 끝까지 맞지 않더라구요 언니, 왜 그래 ... 그냥 하얀게 뭐해 이거? 초콜렛인가? 아 낙아? 이거 설탕이요 안 먹고 더 구르랬어 엄마 이따가 또 먹을래 왜 배야? 이리와 그럼 엄마 해줄게 하트? 응 왜? 하트 뽑아 안 지잖아 하트 하트 맞아 엄마 하펜데요? 네 저기요 안 돼 안 돼 그거 설명서 어디 있어? 느낌 좋아 잠깐만요 액티를 넣어야 되고 뭐야? 슬라임 좋다 어떻게? 기포 이거 하얗게 하는 거 이거 봐봐 이거 투명하잖아 이렇게 하얗게 계속 만지면 하얗게 기포들이 나오는 거야 음 그러네 좋아 소란색은 뭐야? 피자 아니 피자메이커 국수 아니야 이게 너무 뜨거워 성공했어 내 행복 피자 여기 벌러도 돼? 여기 벌러도 돼? 여기 깨졌어 여기 깨졌어 어디? 거기 여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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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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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벌러도 돼? 엄마 이거 여기 여기 베범이 엄마 이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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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하느냐니까 시간에나 순하요? 순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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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 귀족순 뭐야 자리에 Musc workspace 누구で? 오우 고구마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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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금리 Van 마 소금 왠 맛있u 4 3 5 5 만약에 더 추가한 색상으로 가능한 이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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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